지금부터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이름에도 이미 나타나 있듯이 트위터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트위터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트위터 프로젝트를. 거기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트위터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 바로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르로 치자면 UI 트위킷이나 또는 CSS 프레임워크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부트 스트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부트 스트랩에 대한 매뉴얼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GitHub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이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웹페이지 자체 있잖아요. 이 매뉴얼 페이지. 이거 자체가 트위터 부트 스트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 대한 가장 좋은 예제는 바로 이 매뉴얼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트 스트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 위쪽에 있는 이 툴바들 보이시죠? 이 툴바를 부트 스트랩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이렇게 클릭하면 밑으로 풀다운이 되죠? 이런 것들도 부트 스트랩으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들을 만들어 놓고 이 버튼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CSS 그 버튼들을 감싸는 div를 만들고 그 div에다가 클래스로 btn-group이라고 하는 클래스명만 주면 여러분이 이런 디자인을 직접 CSS로 코딩하지 않고도 이렇게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대로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다가 다른 디자인을 주게 되면 디자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색상도 바뀔 수가 있고요. 이 버튼 자체를 이렇게 드랍다운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그레스바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div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명으로 프로그레스라고만 지정해 주게 되면 그 엘리먼트가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레스바가 된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UI 컴포넌트들, 구성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성 요소들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저런 것들을 직접 만들려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코딩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단지 클래스명만 엘리먼트에 부여하는 걸 통해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요. 이런 컴포넌트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트 스트랩의 장점이 바로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각각의 디바이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타블릿 또는 데스크탑에 대응되는 각각의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각 버전마다 UI를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반응형 디자인은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디바이스의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최근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응형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이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반응형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형 디자인이 어떻게 부트 스트랩에서 구동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위쪽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로고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화면이죠.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이 작아지게 되면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화면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제가 한번 이걸 줄여 볼게요. 이렇게 쭉 줄이다 보면 띡하고 없어지죠. 위에 있었던 메뉴가 없어졌죠. 생겼고 없어지고 생기죠. 이 크기, 현재 제가 이 브라우저를 지금 약 720px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로고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거되어 있었던,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었던 이 항목들이 사라지면서 버튼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항목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이 수평으로 메뉴바가 또, 인라인 메뉴바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화면을 또 줄여 볼게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렇게 지금 상태랑 이 상태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펼쳐져서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자체의 배치도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단으로 해서 3단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화면을 줄여 볼게요. 자, 줄이니까 첫 번째로 이 각각의 단들의 폭이 일단 줄어들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만 더 줄여보면, 자, 단 자체가 없어지면서 각각의 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들이 일렬로 수직으로 배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즉,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능동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 각각 이 부트 스트랩을 열어보고 어떻게 UI가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는지를 충분히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해주는 솔루션이 이 부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트 스트랩이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트 스트랩을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